네, 광양 치매디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드벨벨스 이덕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드벨벨스 슈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레드벨벨스 이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정말 여러분들의 환경 때문에 저희가 정말 무슨 신나게 했던 것 같아요. 에너지가 엄청난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 곡으로 짐살라빈 드려드렸고, 그리고 이어서 파워업을 드려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아요! 예뻐요! 파워업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께서 마지막 무대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인 만큼 여러분의 힘을 위해서 쓰고 가셔야 돼요. 알았죠? 네! 오빠, 오빠! 빨리 잘 될게요! 아니요! 광양은 불고기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맞아요? 먹으러 와요! 맛있게요! 그럼 다음에 또 광양은 불고기를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는 어떻게 불고기가 유명한지 모르고, 아까 도시락 중에서 불고기랑 제육을 고르라고 했는데, 안 꿔요!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 오리고기? 김밥이요? 김밥?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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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저요! 그럼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집이 맛있다고요. 우리집 밥이 맛있다고요? 고맙습니다. 우리집 밥이 맛있다고요? 그렇죠. 마지막 곡인데 이 마지막 곡인만큼 지금 여기 광양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리 힘과 에너지를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곡이 뭔지 아시겠어요? 와우 수치가 너무 빠르다 맞아요 저희가 빨간 곡이 준비됐잖아요 여러분 음파 음파 쇼 아시는 분들을 같이 따라해주시고 노래할 수 있는 분들이 따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저희는 빨간 맛을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잘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즐겨주세요